최근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있는 건데, 문제는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폐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사업을 접었는데, 현재는 공지문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소에 예치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 5만 원을 내고,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연락처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미 다 퇴사해서 대응할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독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금융당국이 29개 거래소 가운데 10곳을 긴급 조사한 결과, 온라인 출근이 가능한 곳은 2곳뿐이었고, 일부는 폐업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중소거래소의 경영난이 심해진 데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어난 겁니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 몫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 스토리입니다.